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18% 폭등하면서 139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WTI도 130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2008년 7월 이후의 최고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란 핵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0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죠. 이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JP모건에서는 185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망치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마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2020년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유, ETN 사신 분들 난리 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좀 반대죠. 그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130달러 얘기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확실한 건 항상 극단적일 때 바닥에 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만 우리가 한번 기억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뜬금없이 2024월달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해상의 유조선들이 계속 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정말 기름을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 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름이 남아돌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림이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공급이 딸리는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투기적 포지션, 그러니까 2020년 4월달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 지금은 매수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오버슈팅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유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의 이런 유가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짧게 제가 TMI를 좀 하자면 결국 유럽의 신재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재생의 과도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고 친환경 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구간 속에서 신재생으로만 충분히 전기 공급이 안 된다라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원전이 아니라 천연가스 쪽으로 갔는데 이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 수요가 옮겨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또 밸브를 잠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에서 이제 원유, 유가로 옮겨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점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서 미국의 쉘업체들이 되게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미국의 쉘업체들 같은 경우 파이낸시 방식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 가게 되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됐고 결국 미국에서 그 쉘가스 공급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가가 마이너스 갈 때 사우디와 러시아가 치킨게임을 하게 되면서 그 쉘업체를 파산시켜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국가가 서서히 이제 유가를 올리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도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라는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어떤 쉘업체를 파산시켜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복잡하게 발생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러시아의 어떤 석유 수익 금지 검토라든지 이라는 핵협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단기적인 요인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라졌을 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과 그리고 유가를 잡기 위한 공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제가 봤을 땐 연말까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130달러까지 갈지 180달러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유가가 올라가는 어느 순간 빠질 건데 그 유가가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100달러 연말까지 아마 100달러 전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 투자 은행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달러 선에서 고유가가 당분간 유지가 된다라고 차라리 보신 게 맞고 이 투기적 포지션이 빠지게 되면은 실수요가 받쳐지게 되면서 그 지지되는 가격대가 100달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BOA가 200달러, JP모건이 185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110달러로 사행 조정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모건스탠리가 제일 현실적인 어떤 유가 밴드를 제가 볼 때는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에서 사행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100달러 전후 모건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유가 전망치가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몰래 웃고 있는 기업이 또 한국가스공사죠. 한국가스공사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천연가스를 도매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그런데 예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유가로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공급하는 가격에 이 원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 원료비가 우리가 잘해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아시죠? 미국적 같은 경우는 더블티아이고 유럽적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수입한 게 중동산 두바이유인데 이 두바이유 가격과 연동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마진이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진이 또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가스공사는 그 지분 구조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26%, 한국전력에서 20%, 국민연금에서 8.7% 가지고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지분인 거죠. 그냥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대출받을 때 금리도 싸고 여러 가지 참 유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